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B사이언스 폐혈증 치료제 자문위원을 위축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리고 이 칸릴리조맙이 면역항암제 부분에서 아주 급부상이 일어나고 있죠.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병용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 부분이 정말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죠. 이 칸릴리조맙은 중국에서는 잘 나가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리보세라니백하고 같이 세계 시장을 재패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HB사이언스 폐혈증 치료제 글로벌 라이선싱 자문위원으로 위축을 했습니다. 황제위 사장, 미국의 GSK, 동아제약 등에서 글로벌 사업을 총괄했던 사람인데, 이중기전의 차세대 폐혈증 치료제를 개발 중인 HB사이언스가 다국적 제약사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본격하기 위해서 황제위 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라고 밝혔죠. GSK에서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 해외마케팅 담당, 국내에서는 동아제약 국제사업본부장, JW중해홀딩스 글로벌사업본부장을 거쳐서 영진약품 국제사업본부장, 글로벌적으로 경력이 많은 사람이죠. 지난 3월 HB노마드팀의 사장으로 합류해서 HB를 비롯한 그룹제품 마케팅을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HB사이언스는 최근에 글로벌 파트너링 컨퍼런스인 바이오유럽 2022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여해서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글로벌 제약사 대상으로 폐혈증 치료제 그리고 슈퍼 박테리 항생제 기술력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폐혈증 치료제 DDS-052P 임상이 승인되어서 기술 수출을 전제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죠. 지금 HB사이언스도 상당히 폐혈증 치료제에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위축을 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항암제 칸넬이 주마비 면역관문 억제 시장 흔드는 매기가 될 것이냐 면역관문 억제 시장에서 급부상을 하고 있죠. 항서제약의 면역관문 억제제 칸넬이 주마비 각종 병용요법에서 괄묵관 성과를 거두면서 새로운 면역관문 억제를 급부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HLB와 HLB의 리보세라닉과 병용을 해서 이 가난 부분에서 아주 세계 최고의 데이터를 뽑아냈죠. 이런 상황으로 프렌디까지 별다른 지적상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엄청났죠. 이 칸넬 주마비 PD1을 저의하는 면역관문 억제제 항암제로 중국에서 2019년도 전형자 호지킨 림프종 3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 2020년 비소세포피암 1차 치료제 허가까지 받아냈죠. 이후에 1차 또는 2차 치료제로 식당, 간암 등의 적응증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 미국 FDA 승인을 추진을 하고 있죠. 추진 중으로 지난해 FDA로부터 간암에 대해서 희귀의 아픔으로 지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리보세라닉과 간암에 대해서 병영요법을 진행을 했는데 혁신적인 성과를 뽑아냈죠. 혁신적인 성과를 내면서 아주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닉의 중내 판권을 인수한 항서작은 리복함넬 병영투여한 임상삼성에서 전체 생존기간 중앙가 OS가 22.1개월이라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죠. 그래서 넥사바가 15.2개월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티슨트리아바스틴 조합보다도 더 길죠. 지금까지 참고한 임상조에서 유일하게 OS가 유일하게 지금 면역함제 면역함제 조합이죠. 그 조합보다 그 조합도 OS 22개월 20개월 이상을 넘기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20개월을 넘겨서 무려 22.1개월을 뽑아냈습니다. 이외에도 무진행 생존기간 객관절 반응률 에서도 모두 대조군 대비 효능을 입증했죠.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 사과받은 비소세포 폐암 대상 페메트렉시드 카버플라틴 병영역법에서는 기존 주요 면역함제 키트로다 대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 그래서 캄넬중압 병영군은 월날 60.5% 대조군 키트로다 병영군이 월날 48% 지금 이 면역항암제 캄넬중압의 가능성도 상당히 크게 열려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키트로다 업디보로 대표되는 면역항암제 시장인데 캄넬중압이 새로운 매기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기대가 될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항소재학은 캄넬중압의 매출이 2조 7,70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026년에는 3조 9천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국내판권은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가지고 있고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은 항소재학이 글로벌로 진출을 하려고 하면 FDA를 뚫어야 되죠. FDA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리보세라닙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다. 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이미 진행이 되었죠. 가난 부분에서 진행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FDA 승인이 되면 글로벌 시즌 진출이 될 거고 글로벌 시즌 진출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뭐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여러가지 항암제 조합들 암종이 돼서 여러가지 암종이 돼서 리보카들 조합으로 이제 계속 진입을 하면 되는 상황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주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이 캄넬 조합은 항소재학이기 때문에 리보카넬 조합으로 해서 자기들 둘 다 자기꺼죠. 중국에서는 리보카라니 또 자기꺼니까 그 조합으로 아마 상당히 앞으로 뻗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있죠. 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주가는 공매도들이 그냥 아주 가지고 놀고 있죠. 재피신한 한국 UBS 해가지고 지금 뭐 주가를 오늘은 박살내겠다 작정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밀고 밑으로 이렇게 집어던지죠. 삼천주 이렇게 집어던지고 위에 쌓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꽤 많이 내렸죠. 너무 좀 무리하게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의 HLB 환경으로 봤을 때 주가를 끌어내린다 그러면 매수계로 활용을 하면 그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 특히 HLB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도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죠. 셀트리온도 신한한국에서 집어던지고 있죠. 2% 밀리고 있습니다. 2% 밀리고 헬스캐도 1% 밀리고 있죠. 신한하고 한국입니다. 정말 이거 뭐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흐름이죠. 신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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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JP 하고 UBS JP까지 달라들어 버리면 못 막죠. 이거 지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이거는 어거제로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계로 활용을 하면 된다. 아니면 복지부동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약바이오는 아주 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고 눌러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두산이 정말 엄청나죠. 단타방에서도 두산의 너빌리티 오전에 이렇게 코칭을 해드렸는데 수익을 단타로 해서 수익을 좀 내고 나왔는데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폴란드 원전 수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원전 관리죠. 한전기술은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한전산업 두산의 너빌리티 22%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돈들이 그냥 뭐 거의 원전 쪽으로 다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대한전선도 아주 강력하게 원전 테마 해서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얘는 큰 하락 이후에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한국이 들어오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공매 쇼커버링도 같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삼성전자도 1.5%나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시장은 반등 추세입니다. 이제 추세상승 으로 갈 거다 그대로 가고 있죠. 그대로 가고 있는데 제약바위만 눌려지고 있죠. 지금 컨택트 관련 주들도 좋습니다. 대부분 다 빨간색이죠. 제약바위 부분은 아주 오늘 제약바위를 눌러놓고 나머지들 끌어올리겠다. 작정을 한 날이죠. 거의 뭐 주가조정이죠. 주가조정이라고 밖에 보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정을 하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단합이 잘 되어서 JP신환 한국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너무나도 이거 이상하죠. 공매들의 단합이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그리고 HAB를 포함한 제약바위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대고 있죠. 특히 한국하고 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눌러대면 결국은 매수기일 뿐이다. 다시 뭐 치고 올라간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상당히 기분이 너무 좋을 순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 6 3 4 5 5 6 6 6